여기서 세대라는 것은 내가 그 집에 들어와서 살면 그랬던가요? 주민등록상 등재되면 그랬던가요? 주민등록상 등재되면. 언제나 주민, 여기, 취득세에서 세대라는 것은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말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찾아요. 1번에 세대란 그래서 첫 번째 줄 제일 끝에 있어요. 제일 끝에 봐보세요. 주민등록표 거기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줄. 세 번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 여기까지만. 세 번째 앞쪽에 있어요. 기재되어 있는 가족. 그럼 주민등록, 우리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보면 기재되어 있는 가족인데 거기에 동거인은 제외해요. 그럼 동거인은 제외한다라는 우리 가족 말고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그 사람을 포함한다는 이야기가 빠진다는 이야기가 빠진다. 그런 건 빠진다. 그런 사람은. 너무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주소 있다고 해서 겁먹을 거라고 하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 가보세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상담을 하실 때요. 그냥 웃으면서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이 있는데 본인들 이야기를 다른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상담하는 게 많으니까 그때는 절대 반응을 심각하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가볍게 그냥 상대방하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의견이라 다른 사람인 걸 상담한다고 상담을 그냥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 있냐면 제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 아니시잖아요. 배우자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경우는 안 되죠. 세대 구성은 그냥 들어가죠. 이래야 돼요. 그랬더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그럼 혹시 그 이혼하고 이혼도장 찍고 같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배우자죠. 지금 배우자인 상태에서 이혼도장을 찍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거는 봐줄 수 없어요. 그건 안 돼요. 그럼 이제 단서를 보죠. 법률상 이혼은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포함합니다. 혹시 그러면 자녀가 서른 살이 안 넘었는데 자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서 나가면 단독 세대 인정해줘요? 그랬어요. 그럼 단독 세대 인정해줘요? 그랬더니 아니요. 바로 대답하면 안 돼요. 혹시 소득이 좀 있으세요?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럼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30세 미만인 자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서 나가서 살고 있으면 별도 세대 안 돼요. 부모하고 동일 세대로 봐요. 동일 세대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혹시 그러면 부모님이 시골에서 살고 계시는데 부모님이 실제 시골에 거주하는데 의료보험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을 저희 집에 주소로 옮겨놨다니까요? 그럼 저희 집에 부모님 주소가 옮겨져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가? 세대로 봐야 된가? 안 봐야 된가? 방금 제일 앞에서 뭐라고 했는가? 주민등록상? 그렇죠. 원래 주민등록상 등재된 걸로 따셔야 되는데 그런데 진짜로 부모님이 시골에만 사시고 여기 한 분도 사신 적이 없다. 그러면 주민등록상만 기재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든지 시골에 살았다는 걸 증빙을 해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한번 이의를 제기는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잘 들어주지는 않을 건데 이의는 제기해 보셔야 되고 혹시 이게 주민등록하고 주소가 부모님하고 같이 돼 있었을 때는 문제 되니까 지금 빨리 잠금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좀 띄시는 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또 안 띄워도 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 정도까지만 해놓으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볼게요. 부모는 배우자예요. 배우자는 별도의 세대를 배우자가 따로 세대를 구성해서 살고 있어요. 그럼 나하고 배우자가 따로 세대를 구성해서 살고 있으면 각각의 세대로 봐라, 동일 세대로 봐라. 동일 세대. 배우자는 무조건 동일 세대. 배우자는 따로 떨어져 있어도 동일 세대. 만약에 부부 간에 별거하고 있어도 동일 세대. 부부 간에 법률상 위험도장을 찍어놓고 살고 있어도 동일 세대. 무조건 그건 동일 세대예요. 배우자는 무조건 동일 세대예요. 그럼 미혼이에요. 결혼하지 않는 30세 미만의 직계 비석이에요. 그럼 여기서 30세 여부를 따질 때는 그럼 호적상으로 따져요. 그럼 우리가 부르는 나이에요. 그러면 뭘로 따진 게 좋겠는가? 호적상. 무조건 호적상. 그다음에 30세 되는지 여부를 몇 월 며칠을 기준으로 따져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따지겠는가? 장금, 지급일, 현재 시점으로 따지셔야 돼요. 오늘이 장금날이다. 그럼 장금날 현재 30세 넘었는가? 생일이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를 따지셔야 돼요. 호적상으로. 이걸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장금, 지급일, 현재 시점으로 판단한다는 거. 그래서 장금, 지급일, 현재 30세 미만의 직계 존속이 따로 세대를 구성해서 살고 있으면 부모하고 떨어져서 독립세대를 구성했더라도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상이 되면 별도의 세대로 받아요. 소득이 좀 많으면 봐주는데 소득이 얼마 안 되면 40% 미만이면 안 돼요. 자녀가 따로 세대를 구성하고 부모가 따로 세대를 구성했지만 둘이 묶어서 동일 세대예요. 그럼 자녀도 집이 있고 나도 있으면 집이 두 개예요. 그러면 돼요. 여기서 조심할 게 나중에 상담하실 때 혹시 신혼부부가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상담할 때 진짜 주의하세요. 신혼부부가 집을 산다고 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실 것은 혹시 혼인신고하셨어요? 혼인신고 안 하셨어요? 이것부터 꼭 물어보셔야 돼요. 혼인신고를 했는가 안 했는가? 만약에 결혼을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미혼이 되는 거예요. 미혼인 자녀가 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자녀가 집을 사버리면 신혼집을 사버리면 부모하고 동일 세대로 봐요. 30세 미만이면. 동일 세대로 봐서 부모가 집을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신혼부부가 집을 하나 사. 그럼 무턱대고 샀어. 그런데 모르고 집을 지금 5억짜리 집을 샀어. 5억짜리 집을 샀는데 혼인신고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내가 나이가 30이 안 넘었어. 그러면 부모가 두 개가 있고 내가 하나니까 나는 첫 번째 집이 되는 거야? 세 번째 집이 되는 거야? 세 번째 집이 돼버린 거예요. 세 번째 집이 되니까 조정대상 지역이면 세일이 무려 몇 프로? 뒤로 떨어져 보여요. 아니, 젊은 친구들이 5억짜리 집을 사서 12%면 12%면 세일이 5억이니까 얼마라겠는가? 6천. 그런데 적어도 이것저것 합치면 한 8천 정도 들어가요. 추가로 5억에다가 8천을 더 내야 돼.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기가 집이 하나 했으면 5억짜리면 얼마만 내면 되는데? 500만 원만 내면 될 것을 6천만 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 입장에서 상담을 그걸 못 해버렸을 때는 엄청난 피를 줘야 돼요. 그러면 혼인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장금날 되기 전에 빨리 가서 무엇부터 하고 오라고 해야 된 거야? 혼인신고부터 해라고 그래요. 혼인신고를 하면 기혼이 되니까 이제는 이거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때는 첫 번째 집이 돼서 500만 원만 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고 그냥 결혼했다가 하니까 그냥 1주택이라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이거. 그래서 결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혼인신고를 했냐 안 했냐 이걸로 따지는 거예요. 혼인신고 안 했으면 미혼인 경우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이 40% 넘냐 안 넘었냐 이거를 따지는데 그럼 기준중위소득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 조회를 하시면요.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아직 발표 안 됐어요. 작년치 있어요. 작년에 기준중위소득이 있는데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소득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거기에다가 곱하기 40. 그러면 여기서 기준중위소득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한 달에 얼마 번 거 내가 한 달에 이 정도 벌면 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비용 떨고 떨고 나서 실제로 내 주머니에 남은 것 중에 그 소득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달에 200만 원 번다 택도 없어요. 인정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버는데 정부가 비용으로 60% 떨어버렸다. 그럼 40%죠. 그럼 80만 원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준중위소득의 40%가 훨씬 못 미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소득이 있다고 해서 기준중위소득의 40% 넘었으니까 단독 세대 인정해서 그냥 집 한 채니까 부모하고 별도로 세대로 봐드리겠네요. 이렇게 상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30세에서 결혼한 사람은 혼인신고했는가 꼭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미혼인 자녀가 부모하고 따로 세대를 구성해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서 살고 있더라도 소득이 40%가 넘은가 안 넘은가를 꼭 따지셔가지고 주택수 판단하시고 잘못하면 세금이 무려 12%까지 올라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 이거 꼭 염두에 두고 상담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결혼해버리면 30살에 안 돼도 결혼식 혼인신고만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럼 자녀가 자녀가 세금 때문에 이게 자녀가 결혼을 않고 결혼 안 하려고 그래. 그럼 안 하려고 하면 자녀 앞으로 집을 사주면 너 세금 많이 나오니까 안 되겠다. 그럼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그냥 혼인신고라도 해버리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어도 돼요. 진짜예요. 그리고 이혼해버리면 돼요. 혼인신고 해놓고 이혼해버리면 이미 결혼한 걸로 보니까 그 사람은 미혼이 아니에요. 기혼이에요. 이게 예외 규정이 사실 있긴 있어요. 예외가.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포적이 좀 지저분해져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세금만 적게 낼 생각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세금만.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마 전부 다 모험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해서 먼저 30세 미만인 경우는 하나 찾았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와보세요. 동그라미 2번. 부모를 자녀가 직계 존속을 동거 봉양했을 때 여기서 직계 존속은 내 부모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니까 장인 장모를 포함하시는 거예요. 나의 부모도 되고 장인 장모도 포함하시는데 여기서 양도소득세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모를 모실 때 몇 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면 특혜를 받았던가요? 거기는 60세 여기는 65세 65세 그럼 65세 미만인 부모와 동거 봉양할 때 그럼 65세가 넘는 부모님을 저희 집에 모시고 살고 계시면 부모도 집이 하나 있고 나도 집이 있어 그럼 우리는 65세가 넘으셨으면 부모 집 내 집이 돼가지고 둘이 합쳤으니까 우리는 집이 두 개 다 각자 하나씩이다 각자 각자 하나씩 65세가 되는 부모를 모셨을 때는 그때는 각자로 같은 집에 살아도 각자로 봐요 각자로 그래서 65세 이상이었을 때는 각각의 세대로 보고 65세가 안 됐을 때는 동일 세대로 봐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요 부모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80대는 부모님하고 제가 산다 80대는 부모님이 집 한 채를 가지고 집이 두 채가 있어요 80대는 부모님 집 두 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집이 없어요 제가 집이 없는데 이번에 집 한 채를 살려고 그래요 그럼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나는 두 번째 집에서 내가 사면 세 번째가 되는가 나는 첫 번째 집이 되는가 첫 번째 집이 되시는 거예요 부모하고는 65세가 넘으셨으면 부모는 부모대로 따로 나는 나대로 따로 세대를 구성하시니까 근데 65세가 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부모하고 나를 동일 세대로 본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나이가 62세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어 나는 자녀인데 30이 넘는 자녀인데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내가 집이 없어 집이 없으면 나는 집 한 채를 사면 나는 이제 몇 번째 집이 돼버린 거야 세 번째 집이고 조정 대상 지역이면 나는 집이 몇 프로 세위를 적용하고 그때는 그때는 내가 12% 세금을 적용당해야 맞겠는가 부모님을 분가를 시켜버려야 되는 건 세대를 띄워버리면 주민등록을 옮겨버리면 다른 형제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버리면 돼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12% 세금을 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소만 옮겨버리면 돼 여기서는 분명히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만 빼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모르고 오늘 오늘 장금날인데 오늘 장금날인데 주민등록등을 띄워보니까 부모님 지금 지금 있어요 오늘 장금날인데 부모님 있어 그러면 중대사님이 아니 부모님을 띄워야지 지금 있으면 12% 지금 말을 안 하셔가지고 지금 12% 세금 적용하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지금 시간에 장금 먼저 지금 4시 정도 됐으니까 장금 지금 하시고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지금 2시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6시 되기 전에 6시 되기 전에 세대에 다른 오늘 중으로 오늘 중으로 부모님을 다른 집으로 좀 주소 좀 옮겨주세요 그러면 먼저 오늘 오늘 똑같은 날 오늘날 오늘 장금도 치르고 주민등록도 옮기고 그러면 오늘 옮기면 혜택은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중개사님들이 이걸 알아야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발만 동동동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러지 마시고 무조건 그러면 안 돼요 이걸 해결책을 알아야 돼요 같은 날 같은 날 잔금도 지불하고 같은 날 세대를 분가했을 때는 먼저 잔금이 먼저다 세대 분가가 먼저다 그렇죠 세대 분가를 먼저 하고 잔금을 지불한 걸로 법에서 인정이 돼요 그러면 오늘 중으로만 세대를 분가하면 나는 12%가 되겠는가요 일단 낮은 세일이 적용되는 거야 낮은 세일이 그래서 당일날 같은 날 세대를 분가하더라도 나에게 먼저 특혜가 있는 거예요 분가한 걸로 먼저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실무적으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같은 날 하면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 같은 날 했을 때 언제나 똑같은 날 했을 때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시면 돼요 같은 날 그럼 오늘 내가 집을 두 개를 동시에 팔았을 때도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든가 정부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든가 나에게 언제나 그거예요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부모 모시는 것도 알았어요 꼭 여기는 65세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65세 그런데 이제 가로를 봐보세요 첫 번째 줄 가로를 보세요 65세라 했는데 그러면 내 부친과 모친 두 분 다 65세가 넘어라 그랬는가 둘 중에 한 분만 그런가 그렇죠 한 분만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말은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65세만 넘으면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65세가 넘지 않는 부모님이 야 나하고 같이 그렇죠 너희 집 들어가서 내가 같이 살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래요 그러면 집 한 채 그냥 사주시면 들어오셔도 돼요 그러면 그렇죠 세금이 그런데 세금이 세금 많다는 거 계속 말하셔야 돼요 내가 집을 살라는데 부모님 때문에 세금이 12%나 돼요 12% 1%짜리가 무조건 최고 최고 낮은 거 1%만 내면 되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세율이 12%로 이렇게나 많아져요 그럼 어르신들은 그래 그럼 못 들어가겠네 그래 그런데 이제 중계사 공부를 조금 해보신 어르신들은 내 나이가 65세 넘었으니까 괜찮해 65 넘었잖아 나 그럼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뭔 다른 핑계를 또 대야 돼 그런데 될 수가 없어요 65세가 넘었으면 같이 살아도 동일 세대로 봐라 따로 세대로 봐라 따로 따로 세대로 같은 집에 있어도 따로 따로 세대로 봐주시는 거예요